하웨이 슈!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을 찾아왔습니다. 도혜니님의 영상을 통해 무려 마인크래프트 주민들의 대반란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꿀잼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오, 야 집 좋네. 건너에 헬기 착륙장도 있고 쩌는데? 자 일단은 뭐 무사히 야세 탐방하고 돌아온 집주인. 오이 주민 일 잘하고 있나? 헉! 드디어 나도! 호호호호호호호! 직업이 생기는 거야? 내 꿈은 에메랄드 부장을 떼는 거야! 하하하하! 남의 집을 만들고 우리 주인님도! 후후후... 주민은 사서가 되었다. 짜자자잔! 오케이 종이... 뭐지?! 바로 종일 줬다 뺐다 하네 뭐하는 짓이야 이게 그만 멈춰 이거 막아둔 이유가 있었구나 좋은 거 뜰 때까지 지금 제발 좀 죽여줘 이제 오케이 핵사기 템 떴다 드디어 수선 나왔네요 뭐지 이게 빛인가 이제서야 빛을 봤는데 수선 노예가 되어버렸어 저 방구석에 갇혀서 나 드디어 탈출인가 주인님이 날 나 또 어디로 가 이제는 농부 노예가 되는 겨 또 까 어라 어이 신임이 들어왔구만 고놈 참 일 잘하게 생겼네 아 먹을 거 먹을 거 주세요 배고파 아이고 그마저도 후퍼로 다 빨려가네 이거 자동농사잖아 이것이 돈의 참맛이구만 돈이 너무 많네 금가루에 찍어가지고 먹어볼까 옴 그만 멈춰 아직 애기잖아 애기는 건들지마 야야 신나게 놀고 있는데 랭 아, 나 주인 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애기 중인 그리고 인권땅에는 1도 포장되지 않는 이 처참한 노예들의 현장 여기서 탈출해야 돼? 좋아 지금 우리 집 주변에 아, 이렇게 계속 하나만 아, 이건 아니야 좋아 한 번 먹으면 될 것 같아 아, 주인이 이제 착륙장에 한눈 팔고 있을 때 뒤에서 그대로 밀어버려가지고 나의 완벽한 작전 좋아 좋아 아, 주인 놈 어, 건너리 타고 날아가는 순간 밀었다 예이 어림없는 소리 흘렸어요, 어떡해 아아 어휴 서시고, 드라운드까지 아하하 도와줘요 도와줘 어? 뭔 소리야? 으아 아하하 아하 어, 이거 더 해주자 아잇, 아잇 도와줘요 어우 어린 주민은 최강의 30장을 얻었습니다 갔다가 돌아가 이거 쩐다 우리 주민들을 구원해줄 물건이야 요게 자 그대로 가서 찔러 주인놈 컷 나이스 간다 오케이 장비 챙겨가지고 또 이제 모험을 갔다 오려고 하는 주인인데요 뒤에서 몰래 저격하고 탐방이 보내야 돼 이번엔 실패하면 죽는다 우리가 따라올라 그렇게 꿈도 희망도 없는 주민노예농장의 현실 모든 작전은 실패했다 어떻게 우리 주민들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 좀비까지 골렘아 고마워 뭐 이렇게 철광으로 또 떨어졌네 조금 쓰면 없어지고 조금 쓰면 없어지고 그래 주인님 새가 콜렘을 데리고 왔어 안돼요 주인님 때리지 마세요 우리 착한 애라 우리 착한 애라 우리 착한 애라 우리 착한 애라 골렘아 골렘아 니 니 악마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 무슨 일이야? 모르게 소환하도록 악마 화나게 하면 안돼 너 위험해 우리는 건설어도 애기 걷는 걸 터넘었어 주민들 어셈블 빌리저스 빌리저스 하하하하 하템블 하템블 하하하하 너무 멋있어 뭐야 이거 소름 돋네 돌려거라 그러다 으아아아앜 오우 주민 vs 주인 어 뭐야 뭐야 빨리 빨리 만들어야 돼 화약 화약이 모자라 oh 사석아 마법을 끼우쳤다 강화 queda 복수 만들어서 탈출 성공 걸었다 어딜 도망쳤려고 일로와 오케이 이거 이거 주민들끼리 뭉치니까 상당히 센데요 주인 화났다 잘 가라 주인놈 악마를 처단할 시간이야 그 와중에 복권 뜯고 있는 녀석은 뭐야 이거 다시는 주민을 무시하지 마라 그렇게 이렇게 이 주민 세상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악마녀석을 물리치고 말이죠 오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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